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잖아. 오늘은 뭔가 느낌이 없어. 이슈가 있어. 고기가 딱 꺼도 없게 생겼잖아. 인지로도 점점 없게 생겼다고. 아니 지금 밤이면 반달이 안 나시면 별로 안 되거든요. 에이, 되게 중요한 편이지. 어쨌든 시원한 에어컨 밤에 시원한 음료를 유지하지 못했잖아. 더 먹었지 얼마나 먹겠어. 떡볶이는 몸이 더러워지고.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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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존나 가깝지 않아. 오늘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 실패하고 싶지 않아. 여기가 맛없을지 못해. 아니 그냥 무슨 생각하면 맛있을거지. 크리스토어보나를 가보지 뭐. 가보자고 그래? 맞았으면. 그게 대박. 한 개만 먹어본다. 하나만 먹어보니까. 한 개만 먹어보니까. 괜찮으면 먹어보니까. 그 정도는 진짜 괜찮지 않나? 난 모르겠다. 알았으면 그냥. 전화받으면. 그게 맞나? 이게 맞지? 인간 생크림을 믿어줬으면. 이게 뭔가 냥꾸리 전쟁이 안 되어있는 것 같다. 멍멍이 되는지 보자고. 약간 그거 같은데. 진짜 막 죽어. 이번엔 마왕을 죽여야 돼. 마왕이 죽었어. 내가 마왕을 지켜야 돼.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왕을 죽여. 네가 마왕을 죽여. 네가 마왕이 죽여. 뭔가 깜짝이야. 약간 막딱해. 이번에는 신대. 신대여입니다. 신대여입니다. 신대여인실 걸은 왼쪽. 유포선으로만 여쭤메주시어. 인기가가 되서 신대여. 신배기 속에. 신대여. 신대여. 스테이터링으로. 스테이터링으로. 킬러럭을 죽여. 몰아가 개가 찬적이다. 확실히 누굴해집니다. 아, 네? 아, 이거 그냥 밴드에 두 개 가지고 아프레임까지 하면 좀 더 아팠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아, 그런 의미에서 삼성과는? 오, 예전이야. 네, 네. 아. 사실상 승관이 없겠네. 근데 뭔가 네가 보통 가고 싶어하는 게 보니까 진짜 겨울에 오게 될 것 같아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나 정말 뭔가 비가 많아. 왜? 자꾸 이게 내 킹영상이었다 할 것 같아요. 아, 아, 아닌데. 아니면, 나아진 것 같은데. 막소? 아. 그게 안 돼. 안담받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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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